본회의가 3시인데 2시 반에 2시. 본회의를 좀 늦춰야 된다. 본회의를 주시자고. 법사위가 박이야. 미디어 오늘.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었던 지난 2년 동안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이제 이승하셔도 좋습니다. 예 지금 한 60건 정도의 교환이 남아 있는데요. 오후 3시 본회의 개회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저희는 또 식사를 하셔야 되고 오늘 5차는 이게 마지막 회의입니다. 그래서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라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려고 하는데요. 지금 예약된 장소가 LG. 네. 알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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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의원님 줍시다.